1, 2, 3 안녕하세요 음중 유니버시티 전설의 훈남 선배 영훈 마님의 첫사랑 살륜 동아리 섭외 1순위 친해지고 싶은 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음중 유니버시티에도 봄이 찾아왔네요 벌써부터 새 출발의 기운으로 가득한데요 자 그래서인지 왠지 막 설레고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지 않나요? 맞습니다 저도 막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날 강의실 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? 안 그래요? 맞아요 우리 어디로 나가볼까요? 나가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캠퍼스 투어를 예약해놨거든요 두 분 함께 가실래요? 좋아요 좋아요 선윤씨 앞장서세요 그럼요 그럼 봄맞이 캠퍼스 투어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컴백 스테이지부터 둘러볼까요? 네 가장 인기 코스인 컴백 코스는요 찬란히 빛나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멋지게 기록할 트와이스와 퉁퉁 튀는 매력으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탭탭탭할 태용씨와 청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캠퍼스몰의 주인공 크래비티가 모두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어지는 핫 스테이지 코스에서는요 모두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캠퍼스 킹과 리셀아핀부터 캠퍼스를 시상식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넘치는 에너지 문별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춘 에너지로 가득한 핫 루키 스테이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주세요 네 그럼 그전에요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3월 첫째 주 쇼 음악중심 M차트 이번주 1위 후보세 팀부터 알아볼까요? 보여주세요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요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앱 투표는요 아래에 보이는 앱을 다운로드 후 응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네 오늘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해볼까요?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청춘들에게 바치는 청춘 창가 에이머스의 무대와 솔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다국적 걸그룹 액신의 무대를 함께 만나볼까요?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